김경훈 씨, MC 꿈나무가 되기 위해서 피난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? 제가 이제 시즌 3 이번에 했을 때는 많이 늘었다고 사람들이? 네,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. 뭐가 어떻게 늘은 거야, 노력을 해서? 제가 시즌 1, 2를 다 모니터를 해보니까 너무 느리고, 너무 진지하고 그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막 너무 이제 통편집이 되니까 시즌 3 때는 그냥 아예 내려놨죠. 내려놓고. 막 치고 나갔어? 이제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얘기해야 되겠다. 생각하지 않는구나, 바로 내뱉기. 그래도 완전 내려놓고 하니까, 편하게 하니까 그래도. 이제는 좀 시청자를 대변하는, 대변인이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. 오, 지석이. 어우, 컴퓨터가 기쁘다. 아니, 진짜. 많이 도와준다. 많이 도와줘. 털을 조금만 올려보시면 어쩌봐요. 더 싱글 MC들에게 라이벌 의식을 느낀다고요. 지혜 누나도 그렇고, 워낙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윤이 형도 그렇고, 너무 그러니까 무슨 얘기만 하려고 하면 이렇게 막 치고 들어오고 그랬었어요. 그랬는데, 워낙 그 세윤이 형이 의외로 옷을 잘 입어요. 아, 의상이 되게 신경 써요, 오빠. 그래서 옷을 좀 제가 따라 잡으려고. 정경훈 모델 출신 아니야, 모델이야. 근데 제가 좀 딸리는 것 같아서. 그 정도예요? 경훈이는 진짜 옷을 잘 입으라고요? 경훈이는 진짜 모델 표지 한번 딱 보여줘. 경훈이는 진짜 워킹 한 번 좀. 경훈이 형이 모델 출신이야. 모델 출신이야. 야, 전형적인 미화 아이엠 패션이다. 서브 커넥션. 이번엔 자료야 빨리 뿌렸다 뿌리도록 할 수 있어요. 워킹 큐. 아, 역시. 야, 그래. 오,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. 자, 여기서 김영철 씨 워킹해 주시죠. 자, 이에 워킹. 사랑하는 너와 나는 동가리. 다르다 다르다. 야, 진짜. 영철아. 야, 영철아. 이 사람 그대로 걷는다, 너. 정말. 야, 진짜. 너 어쩜 그렇게 기대에 부합하니? 야, 일 엄마! REWteriieg사 peninsula 말ledge합니다. 여러분들 집단 Age. 에효정입니다. 전형제. 최근에 집단되면一個 맘에 빌라rained. 너 왜 Settings. 감사합니다.